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유통시장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거대 자본의 행포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바일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대 시장에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자본력이 딸린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개인적으로 공룡기업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에 외로성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소상공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무작정 그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기로 극급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또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받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모바일 시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운영한 SNS 마케팅 교육 과정에 1,100여 명이 수료했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밝혔습니다. TBS 류멜피입니다. 먹이를 찾기 힘든 겨울철이 되면 멧돼지들이 도심에 나타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빠르게 늘어나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건수도 4년 사이 11배나 뛰었는데요. 시민의 안전권 보장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관계 당국과 학계 의견을 모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멧돼지가 서울 도심에 나타나 출동한 건수는 2015년에 320여 건, 2016년엔 620여 건으로 1년 사이 2배가 뛰었습니다. 2012년에 56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11배가 뛰었습니다. 멧돼지 출몰은 주로 북한산과 인왕산, 북악산 등이 있는 종로구와 은평구, 성북구 주택가에 집중되는데 최근에는 광화문광장이나 신촌대학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멧돼지가 보일 때마다 포획하거나 약물 형태인 디피제를 발사해 쫓아냈는데 이 정도는 멧돼지 개최수의 빠른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멧돼지 출몰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멧돼지의 도심 출몰이 늘어나는 이후부터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린 멧돼지들이 어미와 함께 학습을 통해 도심에 적응한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도심 출몰 원인은 도토리 부족이 아니고 겨울철을 대비한 농작물 대신에 어떤 대체 먹이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식지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주로 1년생이 잡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가 한 배 여러 마리를 놓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의 출몰을 줄이기 위해 개최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의 포획 방법과 규모를 더 낼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기동 포획단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이런 분들의 자율적인 참여라든가 자발성에 좀 어존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토론을 주관한 김광수 의원은 현재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멧돼지 포획 전문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북한산 등 국립공원이 멧돼지 보호의 보루임을 언급해 묘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국립공원관리공단보다 상위 지위에 있는 환경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멧돼지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이에 엇박자가 있음이 노출된 가운데 앞으로 관련 연구와 대책 수립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박마로 의원은 서울시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의원은 실외 미세먼지가 이슈로 대두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고 지적하며 실내로 유입되는 실외 미세먼지와 냉난방기기에 누적돼 있던 유해물질이 실내로 재배출되는 것도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실내 공기질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상당 부분 개선돼 왔으나 아직 관리가 미흡한 직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공립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율이 2015년 67%에서 2017년 81.9%로 약 15% 증가했고, 처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급 평균 약 3%, 근속수당은 최대 31만 원에서 60만 원 등으로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학교 스포츠 강사 등 기타 직종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차별 해소를 위해선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 소재의 대모산자락, 도시자연공원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이 피는 야생화원이 조성됩니다. 김현기 의원은 대모산 야생화원 조성을 위해 2018년도 서울시의 산 7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모산에는 사유지인 농경지가 상당 면적 존재하고, 이들 토지의 경작 과정에서 분유성 비료 사용과 폐비닐 등 농업 쓰레기가 배출돼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최대한 지향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야생화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멋진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 광화문 광장에서 3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요금 무료 운행과 차량 2부제 권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난주 3차례 발령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큰 이슈였습니다. 서울시의회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이나 조례를 준비했을 텐데 그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네, 이제는 사계절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불총객이죠. 중국발 황사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대기질 오염이 날로 심해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고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을 수정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 기준을 정했고요. 시민 행동 여령까지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유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서 미세먼지도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조례로 명확히 했죠. 사실 눈에 보이는 유해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과연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네, 안개 낀 것처럼 하늘이 뿌옇고 흐리다는 것 외에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건 아닌데요. 머리카락과 비교했을 때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또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큰 불순물은 코나 기관지의 선모를 통해 걸러지지만 미세먼지는 너무 작기 때문에 폐포까지 들어와 몸에 쌓이고 혈관까지 침투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동맥 경화증은 물론 뇌에 침투했을 경우 알츠하이머를, 특히 임산부에게는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고 저체중화 출산율과 조산, 사산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황산염, 암모늄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식,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감기처럼 잠깐 앓고 지나가는 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외에 미세먼지 예방 관련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우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 예보,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대기오염 농도를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구축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대상 물질과 수치를 기준으로 좋음부터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등급을 나누고 시대 활동을 자제하는 등 등급에 따른 행동 요령을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보가 발령되고 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네, 시장은 미세먼지나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경보에 따른 조치인데요.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기준에 따라 실내 활동을 자제 혹은 금지하도록 했고요.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의 실외 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 등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고요. 또 행정기관 관용 차량 운행 감축,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정차 시 공회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시행을 해서 대기 오염 개선을 위한 자치구, 지역 교육청, 시민, 사업자 등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서는 미세먼지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사실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 사회가 미세먼지에 대해 둔감한 편이고 또 효율적인 관리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재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서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좀 더 인지시키고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해놨습니다. 네, 따뜻한 봄이 오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는 황사와 미세먼지. 어르신과 어린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효율적인 대책 또한 기대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